설교라고 하는 게 참 쉽지 않죠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설교라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과 또 오늘 우리가 대상이 분명하게 있는 그런 사역이니까 내 대상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담고 있는 정서적인 부분들 예를 들면 아주 유서가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의 특징은 아이들이 더 반응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쭉 당기면 할아버지가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사실 그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기대가 없어요 설교에 대한 기대가 없거든요 왜 기대가 없을까요? 뻔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부모가 하는 이야기,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를 중요한 건 결론이 아니라 공감이라는 사실이거든요 제가 오늘도 같이 기차 타고 내려오면서 윤은성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요즘 참 재미나게 묵상했던 본문이 요나서였어요 요나서는 구성이 굉장히 재미나요 요나서가 1장, 2장, 3장, 4장이거든요 4장인데 이걸 연극으로 만들면 사막이 돼요 1막, 2막, 3막, 4막 굉장히 독특하죠 1막은 어떻게 됐을까요? 도망가는 요나예요 2막은 어떻게 될까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요 3막은 뭘까요? 3막은 니누의 성이 와서 보금전하는 거예요 3막은 뭐냐면 호박농쿨 죽어가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저항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형식이 재미나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거이긴 한데 이 형식이 어떠냐면 굉장히 우화적이에요 마치 우리가 어릴 때 토끼 거북이 이야기처럼 우화적 형식을 띄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몇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는 꼭 이 우화가 사실이냐 아니냐 우리는 분명히 사실이라고 믿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형식으로 성경을 기록했을까 선지에서 어디서 봐도 어디를 봐도 이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거북이 토끼 이야기는 다 알아요 그런데 가만히 지나 보면 여기서 주는 레슨이 있거든요 메시지가 있거든요 아주 강력해요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사건이 막 나오거든요 왜 거부했을까? 뒷부분에 보면 나오죠 요나가 생각할 때 요나가 판단했을 때 니누에는 멸망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혹시라도 하나님이 니누에를 용서할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설득을 하잖아요 요나에게 내가 용서하면 안 되겠냐? 하나님의 인격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설교를 하는 사람은 어떤 실수에 범하느냐 혼자 신나요 혼자 본문에 취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기본으로 생각된다고 생각하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애들이냐 성경을 한 번도 안 보는 애들이 관심도 없는 애들이 주일날 맞이 못해서 앉아있는 아이들이 그 출발선상을 잘 봐야 되거든요 진짜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질문이 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저희 교회 설교하기 전에 꼭 질문을 던져요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과 함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살면서 진짜 허무하다고 느꼈을 때가 언제냐 이게 지난주 질문이었어요 허무하다고 느꼈을 때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잖아요 막 알아봤는데 막 열심히 했는데 뛰어갔는데 보니까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막 기차 놓칠까 봐 막 갔는데 내 자리에 갔는데 사람이 앉아 있어요 알고 보니까 내 표는 어제 표였어 얼마나 허무해요 집안 표정들이 다 허무하시네요 보니까 이렇게 막 재밌는 얘기라도 전혀 웃지 않으시고 이렇게 굉장히 허무한 경우죠 그런데 그런 출발선상에서 아이들하고 접근을 해가고 그 성경에서 뭘 발견이 되냐면 동떨어져 있는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망상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실제라고 하는 내 모습을 만날 때거든요 그 성경의 이야기들을 그러나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 성경 전반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 이해 속에서 살필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통독이에요 성경을 자주 여러 번 묵상하고 때로는 안난태로 때로는 강렬하게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대세서 역사가 흘러가는 것처럼 그 다음에 내가 그 성경 안에서 요나도 되봤다가 또 하나는 또 내가 그 속에서 선장도 되봤다가 또 하나님 입장도 되봤다가 그러면서 느껴보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잘 설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잘 깊이 있게 느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가 필요하죠 우리 아이들은 어떤 걸까 제일 나쁜 태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애들은 설교를 안 들어 우리 애들은 요즘 애들은 요즘 설교 안 들어 그렇게 말하면 뭐냐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안에 자기 의가 있어요 요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설교를 되게 잘하고 나는 설교를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이들은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아과 의사하고 일반 의사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소아과 의사들은 요즘 입는 옷만 봐도 달라요 입는 옷만 봐도 그냥 알록달록한 뽀로로 이런 가운 같은 거 입거든요 그분들이 유치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치료하는 대상이 어린 아이이기 때문인 거예요 온갖 얘기를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살짝 깔끔할 거예요 이렇게 말 안 한단 말이에요 안 아프다고 얘기해야지 중요한 건 이런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아는 것만큼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가 생각하는 게 너무 이상적이세요 갑자기 막 중고등부 애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길 원한다든지 주님도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한 방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끊임없는 성실하심 인격적인 역사를 통해서 변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누가 그냥 능력이 많아가지고 한 방에 변화될 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있음이란 그 말씀은 설득하시고 회복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요나서 보면서 이런 느낌을 가졌거든요 요나서의 핵심은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신이라는 것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참 신기하시잖아요 요나 같은 인간을 쓰실 필요가 없는데 요나를 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니누에 백성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참 보면 소품도 잘 활용하셨어 그냥 박릉클도 준비하셔야 되고 얼마나 하나님 나름대로 굉장히 바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벌레도 준비하셔야 되고 박릉클이 덮여가지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참 재미난 게 있어요 요나서에서 요나가 큰 성이 니누에가 큰 성이더라 삼일길을 가더라 그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요나는 하루길을 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설교하시는 분들이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삼일길이면 이렇게 둘레끼리 삼일길이라는 거잖아요 하루를 다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대충 다녔다는 뜻이죠 설교 내용도 감동적인 게 아니야 그냥 저주를 퍼붓듯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일하고 39일 동안 전망 좋은 데 앉아가지고 멸망하기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들어놓아가지고 나는 39일 동안 하나님 준비해놓으신 게 박릉클을 준비해놓고 있다가 박릉클을 갖다가 벌레를 먹여가지고 뜨거운 태양이 지중해 태양이 막 장렬하니까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해달라는 말을 몇 번 하거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요나서에 또 재미난 게 첫째 날은 1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이게 계속 반복돼요 2장에서 뭐가 나오느냐 돌이켰더라 첫 번째 뭐에 대한 돌이킴이 있었을까요? 요나의 돌이킴이 나와요 3장에서 무슨 돌이킴이 나올까요? 니누의 사람들의 돌이킴이 나와요 세 번째 뭐가 나오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심이 나와요 참 재미난 구조거든요 근데 이걸 아이들이 알아듣게끔 어떻게 설교할 거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쵸? 저는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가 있는데 국가대표 선수에 아무나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조기축구의 아저씨들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요나였을까? 그리고 이 배에서 지중해 연안이 있었던 다시스로 도망갔다면 다시스가 스페인 서북부거든요 이 당시에는 원근에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항해 기수도 없었고 이 항해 기술이 언제 발달하냐 하니까 페르시아 시대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나침판을 만들고 지도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항해 기술이 탁월해졌단 말이에요 그 이전까지니까 어떤 상황이냐 연근해요 연근해 이 양만들은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목숨 걸고 왜 싸우느냐 농경사회에서는 그냥 먹고 자급자 조개 그것만 해도 성공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신흥 부자들이죠 사업하는 사람들 우리나라로 타지자면 통일신라시대 때 골품제에서 밀려난 아이들 이 아이들 중에서 목숨 걸고 아라비아까지 가서 신라방에 가서 그 당시에 유리공업으로 발달되었던 이 아라비아에 가지고 페르시아의 그 탁월한 거울들 들고 오면 어느 정도를 벌었느냐 원래 원가에 3000배에서 3500배를 벌었대요 그러니까 목숨 걸만 하잖아요 그때도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양식이 또 들어왔었으니까 그렇게 살아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목숨 걸고 거칠 때마다 물물교육을 해가지고 엄청난 부를 축천하려 위해서 빚내가지고 막 갔단 말이에요 이 기록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당시에 대부업이 있었어요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사업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주주들이죠 주주 주식 투자를 받는 거예요 그거하고 비슷한 형태예요 재밌으시죠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서 막 꿈을 거기에서 난 망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누가 있냐고 다 벌 거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 불행 중 불행으로 하필이면 풍랑이 풍랑이 보면 사실적인 묘사가 돼 있어요 물건을 버리니라 이게 미친 노릇이야 현찰을 버리는 거예요 살라고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고 막 찾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점이에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단서로 뭘 잡을 수 있는 일장에 보면 여와의 낯을 피했다는 거예요 이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은요 고대 서아시아 지역 사람들은 신에 대한 개념이 지역신의 개념이었다고 순천에 무슨 뭐가 있어 여수에 뭐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냐 하나님의 나오바리를 벗어나면 다른 신의 존재가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게 다시스로 가는 길이었어요 자 그리고 배미창이 들어가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 공간을 자기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통치 공간을 넘어서는 순간 잠이 오기 시작했다고 근데 갑자기 풍랑이 불어제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 여기를 통치하는 신이 누군지를 몰라 각자 신한테 불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중에 한 명은 아다리를 걸릴 거 아니에요 200명이면 300명이면 근데 한 놈이 배미창이 잡고 있으면 왜 네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성경에 말하는 여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신을 찾으라는 거예요 레이더에 잡아야 되는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그 광풍이 일어날 때 첫 번째 멘붕은 누구한테 왔느냐 요나였어요 어? 하나님 나오바리 아닌데? 거기서 뭘 드러낼까요? 온 땅을 통치하시는 여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긴 하나만 계실 것 같은데 거기 계신 데 참 많다 거기서 제 개인적인 간증을 얘기하겠죠 내가 그랬던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또 등장했던 게 영화 이야기였어요 트루먼 쇼라는 영화를 보면서 참 느낀 게 많았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설정이잖아요 트루먼이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모든 것이 24시간 중계되고 있는 드라마였다는 사실 근데 자기는 그게 드라마였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너무 허무 맹랑한 스토리 아닙니까? 근데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스튜디오 밖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수많은 연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출연자들이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끊임없는 강박과 반복을 하게 돼요 근데 여자 한 명이 등장을 하죠 트루먼이 얘기해 주는 거죠 네가 살아가는 실제가 아니다 영화다 무슨 말이냐고 막 번민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른 시각을 갖기 시작하면서 아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증거를 만나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옆방으로 갔더니 사람들이 모여있어 아까 싸우던 사람들이 밥 처먹고 있고 엄마가 가만히 있다가 간접광고가 많이 들어가는 드라마가 되다 보니까 엄마가 갑자기 이러더니 물은 삼다수지요 물으면서 광고 올래요 갑자기 너무 말도 안 되는 장면이 나오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을 했어요 벗어나자 벗어나려고 했는데 마지막 다리를 건너는 부분 앞에서 주저주저하는 거예요 여자 주인공 여기만 벗어나면 네가 이게 모두 다 스튜디오였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근데 뭐라고 말하냐니까 난 한 번도 건너가본 적이 없어 주저주저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장면을 보면서 되게 많이 울었었거든요 저 멍청한 영화가 아니라 굉장한 영화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건 여기에 하나님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공간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느끼는 거다 우리 10대에는 하나님 안 보인다 야 급식 쳐먹을 때 하나님 보이냐 그 보이면 정신병원 가야지 순례 때 잠시 볼다 마는 건데 하나님 안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걸 세월이 지나고도 깨달을 때가 있고 느낄 때가 있다 이러면서 막 저런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죠 하면서 요나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충격이 있는 거죠 근데 너무 난센스가 하나였어 근데 갑자기 배 위에서 하나님을 대표할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 요나야 사람들이 막 너 때문에 병신 같은 새끼야 재산 다 잃어버렸다가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오지만 얼마나 쌍용을 했겠냐 아줌마 중에서 막 그냥 막 피를 토하면서 멱살 잡고 이 새끼 생애가 또 더럽게 생겼네 이렇게 하고 난리가 났을 거라면 근데 이제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이 풍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원인 제공자이면서 동시에 누구냐면 해결자가 요나라는 사실이에요 일정이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너나 나나 믿음이 좋으냐라고 하는 것에서 난 믿음이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우리 더더욱 그렇다 근데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국가대표로 가끔씩 우리를 세울다 요나같은 인간을 세웠듯이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고 바꾸어 나가신다 그게 1장에 대한 설교였거든요 또 2장은 장면이 바뀌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딱 하나다 실수와 제안이 아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거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잘못이 있다 이거 이제 4주 만에 할 걸 그냥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시편을 얘기를 했어요 시편에 이게 다윗의 시라고 알려져 있는 시인데요 이런 시편이 있거든요 여호와께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주님께 내 모든 죄를 용서 안 받는 사람이다 다윗의 행복론은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얘기했다 우리한테 하나님께 더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찬스를 주신다는 건 그건 축복이다 우리가 어느 생활이 왜 중요하냐 이제 저 애들한테 얘기한 거 14살부터 18살까지 이 짧은 시간이 어쩌면 평생 살아가야 될 삶의 원본 원형을 만드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습관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스무 살이 딱 되는 순간 굳어지기 시작하고 그게 경험이 되어지면서 그 사람은 바뀔 수 없는 사람이 된다 마지막 기회가 이때다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거 아나 감정대로 느껴진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넘어서고 하나님의 진실된 가치를 살아가는 것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어요 지난달에는 전도서를 설교했어요 전도서 제목을 제가 물어붙이는지 아세요? 진짜 묵상을 열심히 했거든요 전도서의 제목이 이거였어요 너무 늦은 반성문 죽이지 않습니까? 이런 건 이 무연을 지어짜도 안 나옵니다 솔로몬의 말년에 썼던 책이라고 알려져 있죠 전도서라고 하는 게 전도서는 가만히 보면 1장 2장이 보면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창하시는 분들이 하면 기가 막히거든요 헛되고 헛되니 뚝뚝 이게 제가 실제로 했던 애들이 많이 웃었어요 재미있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도서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다 해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뭐를 집중했냐면 전도서의 시작 솔로몬의 시작 11개장 3장 갑자기 왕이 됐던 솔로몬 두 번째 형님의 쿠데타가 일어나죠 쿠데타가 왕자이 아니라 두 번이 일어나잖아요 다윗이 참 불행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두 번째 아도니아가 아도니아 형이 쿠데타를 성공해가지고 한쪽에는 요합장군을 얻고 한쪽에는 제사장들 대분들을 끌어들여가지고 그 당시에 권력이라는 게 군사력과 종교력을 가지면 모든 권한을 지는 건데 아도니아는 철저하게 그걸 파고들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아버지 다윗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나이 들어가지고 늙어가지고 치매가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빈틈을 딱 차고 들었는데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신 하나님이 나달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장에서 싹 다 정리하고 갑자기 아무 생각이 없었던 솔로몬이 왕이 된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왜 왕이 될 수가 없느냐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의 컴플렉스 때문이었거든요 첫 번째 왕였던 사울왕이 북이스라엘 출신이에요 다윗은 유다 출신 남유다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원래 왕조라고 하는 건 왕과 왕의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 연대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없었잖아요 왕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정통성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윗은 죽을 때까지 악플이 하나 있었다고 사울을 죽이고 왕권을 찬탈했다고 하는 악플을 늘 달고 살았다 그래서 보면 사울이 잃어버린 법결을 들고 오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일이었고 그래서 막 춤을 추고 속옷이 흘러내리는 그런 사건이 막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으로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컴플렉스를 아들 때에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무슨 약점이 있느냐 엄마의 약점이 있다고 우리 아이 안에 파세바야 그것도 햇사람 그러니까 혈통적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와 저 집 구석은 뭐야 지예비도 그러더니 또 왜 솔로몬이야 자식이 많았단 말이에요 다윗이 공식적으로 결혼을 아홉 번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비공식적으로는 천국 가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아홉 번 결혼을 하면서 이제 자식을 막 낳게 되고 그중에 이제 제일 미웠던 여자가 사은품을 얻은 여자가 한 명 있잖아요 보면 원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골리아 죽이고 났더니 사은품입니다 이렇고 나타났더니 이제 여자가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미갈이라고 이제 사울의 딸이었지 않습니까 결국 자식을 못 낳죠 그러니까 다윗한테 막 속옷 흘러내렸다고 막 잔소리하고 왜 그러냐면 그분은 로얄 패밀리거든요 품격이 있는데 보니까 다윗이 하는 짓이 완전 이무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채통이나 체면이 참 중요했는데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다윗의 머뭇거림이 있었다고 솔로몬이라는 걸 알았지만 참 어려운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을 지장한 것은 다윗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덜커덕 왕이 됐어 그런데 솔로몬의 반대 급부적인 어떤 레슨이 있었다고 학습이 있다고 뭐냐 첫 번째 왕자인 아니었던 압살롬이라는 놈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 가장 큰 빌미가 뭐냐 고대 왕들에게 특별히 이슬 왕에게 제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재판 업무거든요 재판이라는 게 진짜 힘들어요 왜 힘드냐 우리 교회 판사가 계시는데 그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재판해가지고 깔끔하게 끝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원고도 열받고 피고도 열받아 다윗이 싫은 게 나중에 나이가 드니까 재판을 싫어가지고 막 밀어요 민원이 막 급증하는데 그 틈바구니에 4년 동안 압살롬이 기가 막히게 들어와서 내가 왕이 됐더라면 이렇게 판결했을 건데 이러고 4년 동안 민심을 확 해가지고 그대타를 성공한 거예요 그걸 누가 봤을까요 솔로몬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디에서 두려움이 많았느냐 나는 소년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인데 수많은 백성들을 재판하는 건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강박이 있었어요 여러분 결핍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직선 도로예요 하나님 나라 고속도로 전용소는 어디 있느냐 결핍이거든 본인 안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사람들은 네 안에 있는 가능성을 바라라고 말한다면 성경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결핍을 직면하게 하거든 그 직면된 결핍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으로 이끌었고 그게 일천번제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건으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일천번제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신학은 말도 안 되는데 대부분 구약신학자들은 천일 동안에 집회가 시작됐다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을 일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큰 것에 관념하잖아요 그치요 굉장히 이제 상징적인 언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마리를 들었냐가 아니라 그만큼 어마무시한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어떤 퍼포먼스가 있었냐가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하게 하나 보신 것은 솔로몬이 왜 그렇게 했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절박함이었거든 하나님 꿈에 나타나시잖아요 솔로몬 뭐 원하느냐 그때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은 많고 나는 어린 아이입니다 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린이라고 하는 그 형용사 굉장히 중요해요 히브리 원어로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존재가 아닌 자기 부정 자기 직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므를 알았던 그 사람이었거든 하나님 이 사람들의 말을 알아들어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그 재판을 하게 하옵소서 그게 본문의 직역이에요 하나님 뭐가 기뻤냐면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네가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인지를 알고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마음에 맞았더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점점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여자가 생기고 그러니까 점점 사람이 이런 거예요 고난은 이겨내는데 번영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말년에 제일 부러운 게 이런 거잖아요 해볼 거 다 해봤다고 부럽지 않으세요? 갖고 싶은 거 있지 않으세요? 누리고 싶고 있잖아요 차도 갖고 싶을 거 이것도 갖고 싶을 거 다 가져봤다고 다 해본 사람이야 근데 그분의 마지막 말이 딱 한마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니까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전도서는 세상의 헛됨과 진짜 가치란 무엇이냐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이소로몬이 반성문을 쓰는 거예요 인생을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썼던 반성문이 전도서였거든요 그 반성문을 우리한테 주는 도전이 뭐냐 진짜 가치 있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했는데 아무 의미 없는 게 너무 많잖아요 지나 보니까 진짜 의미 없는 거 우리 집사람 신뢰와 색깔 고르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무슨 색깔인지 모른단 말이야 원래 회색이었는데 까매졌어요 이게 관심도 없는데 자꾸 물어 조명을 뭘로 할까요? 의미 없단 말이에요 지나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가치 있는 거 결혼하신 분 계시죠? 한번 손 안 들어 봐주세요 결혼하신 분 혹시 결혼식 사진 보세요? 자주 보세요? 저는 지금 한 15년째 안 보고 있거든요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지나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곧장식이 아니라고 뭐 신경을 쓰고 뭐 그 때문에 뭐랬냐 참 의미 없는 거잖아요 보면 진짜 가치 있는 거 지금 뭐냐 솔로몬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풀어내기 시작했던 거죠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머릿속에 그 성경이 마치 활동사진처럼 애니메이션처럼 내 머릿속에 머물게 하십시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논리가 아니라 감동과 공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골목길 어기에서 우리 교회 친구를 만나고 나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의 설교 속에 3D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또 한번 경험하는 그 실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번역본을 좀 달리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영어를 좀 잘 하시면 좋아요 참 도움될 게 많아요 그 다음 세번역도 좀 보시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뭐 요즘 피터스 목사님 메시지 바이블도 좋고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본을 읽으시면서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을 때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